이상범 1897년 9월 21일에서 1972년 5월 14일 동양화가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미술계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초계는 스승 심전 안중식의 영향을 받아 남북종 절충 화풍을 보였으나 점차 독자적 세계를 개척, 향투색 짙은 작품들을 그려냈다. 대표작품으로 장덕궁 경훈각 벽화, 원각사 벽화, 설로도, 고원귀려도 등이 있다. 1897년 9월 21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청전이다. 1918년 서화미술회에를 졸업하고 1925년부터 선전택선 10회에 이르렀으며 1927년부터 동아일보의 미술책임기자로 근무하다가 1938년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피검되었다. 1938년부터 선전심서위원을 역임하고 1947년 종한미전 심서위원이 되었다. 1949년 홍익대학교 교수, 1949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를 겸하고 1953년부터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서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54년 예술원 회원, 1956년 미술과협회 고문에 추대되고 1961년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였다. 1963년 3월 문화상 본상, 1966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았다. 작품 세계는 초기에는 스승이었던 심전 안중식의 영향을 받아 남북종 절충화풍을 보였으나 점차 독자적 세계를 개척, 향투색 짙은 작품들을 그려냈다. 대표 작품으로 장덕궁 경훈각 벽화원 각사 벽화살로도, 고원귀려도 등이 있다. 대표 작품으로 장덕궁 경훈을 이루고 장덕궁 경훈을 이루고 장덕궁 경훈을 이루고 감사합니다.